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everybody. 저는 여러분들의 혼공지기 허준석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제 길에서 저를 보면 여러분들 보통 깜짝 놀라더라구요. 화면이랑 전혀 안 닮았다. 머리를 왜 이제 내리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게 제품 바르고 이런게 나중에 머리숱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만나면 깜짝 놀라지 말고 저한테 이렇게 혼공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혼공 이렇게 해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17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또 이렇게 잡아봤어요. Did G-Dragon sing a s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G-Dragon 오늘 밤도 삐딱하게 이런거 막 당황하는거 막 뮤직비디오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G-Dragon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눈빛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이제 길에서 아마 그렇게 찍고 있으면 아마 경찰 신고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기 미친 사람 있어! 잡아가요! 하면서 이렇게 신고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자 요거는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Did가 있는 걸 봐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 동사 두 동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의문 해보는 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런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비동사도 묻고 답하고 씹고 즐기고 그죠? 요것도 두 동사도 묻고 답하고 씹고 즐기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좀 큰, 큰, 큰 거 얻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냥 일반 문입니다. 유, 너는 씹, 부른다 노래를. You sing a song 이렇게 되죠? 이 씹이란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다니까 우리 비동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 적혀있네. 일반 동사 혹은 두 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비동사하고 다르죠? 비동사는 am, is, are 있는데 거기 대장이 b라고 했고 우리 요거는 씹, 잇 뭐 굉장히 많은데 그걸 대표하는 이름으로 두 동사 혹은 일반 동사라고 이렇게 대표 이름을 이렇게 건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지 마시고 You sing a song 이라고 있죠 그죠? You sing a song You sing, 너는 부른다인데 그러면 보통 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자리가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씹, 그 다음에 소문자이겠네 You are song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우리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You are cute 너는 귀엽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앞으로 나가가지고 Are you cute?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두 동사 같은 경우는 SING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DO라는 대표가 대신 나가주는 겁니다 DO는 대표가 나가죠 그래서 굳이 얘가 나가지 않고 얘는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SING이 있고 이게 두 동사의 대표는 DO이기 때문에 DO가 이렇게 앞으로 대신 나가는 겁니다 DO가 없던 DO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쏙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DO YOU SING A SONG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옛날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 막걸리나 할 때 그 뭐 이러잖아요 HEY BREAD DO YOU KNOW 막걸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조금 세대차 갈 수도 있고 저랑 비슷한 세대도 있을 수 있는데 DO YOU KNOW 처럼 DO YOU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DO YOU DO YOU 마시는 DO YOU 말고 DO YOU DO YOU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다 라고 이제 어순을 생각하면 돼요 이해만 하고 DO YOU 입에 붙이고 그 다음에 예문 같은 거 많이 보면 돼요 그래서 DO YOU SING A SONG 하면 너 노래 부르니? 이렇게 되죠 자 D DRAGON SINGS A SONG 됐죠? D DRAGON은 부른다 노래를 대죠? 이때는 SINGS는 그대로 있고 앞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DO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자 근데요 우리 영어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 나가는 놈이 앞에 나가는 녀석이 이게 뭐 현재 과거 시제라든지 혹은 이게 3인칭 단순지 이걸 다 한꺼번에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D DRAGON 한 대는 DO라고 하지 않고 이게 3인칭 단수니까 DOES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DOES G DRAGON 됐고 뒤에는 이제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S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DOES G DRAGON 이것도 발음이 좀 그러네 히로 해서 연습해 볼게요 DOES DOES 혹은 그녀면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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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G DRAGON이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자 다음에 과거입니다 G DRAGON SING A SONG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나가요? DOES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니까 그렇죠? DID 하나만 나가면 돼요 그리고 SING은 그대로 원형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앞으로 나가는 녀석들이 보통 다 이렇게 시제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것도 이제 연습해 볼게요 그가 그랬니? 하면 D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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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걸 입에 붙이면 돼요 1초 안에 나와야 돼요 그가 그랬어? DIDI 그녀가 그랬어? DIDI DIDI 좋아요 이걸 이제 엄마 아빠 동생 뭐 있으면 하여튼 누구든 보이면 해보세요 해가지고 물어 달라고 하세요 G DRAGON이 노래를 불렀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의문만의 대답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노래를 부르냐 이러면 G DRAGON은 가끔 노래도 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YES냐 NO로 대답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랑 거의 비슷해요 자 첫 번째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 깔지 말고 끝나도 되는데 뒤에 조금 더 붙이는 게 어 조금 더 그래도 좀 상대방이 물었을 때 좀 그래도 건성도성 대답할 수 없잖아요 노래 부르니? 어 한마디가 끝나고 그렇잖아요 노래 부르니? 아니 이런 거 보다 어 그래 이 정도 붙이는 게 좀 낫죠 그래서 DO YOU SING A SONG? 너는 노래 부르니? 하고 했을 때 YES YOU DO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돼요? 안되죠 너 노래 부르니 한다고 그대로 YOU를 벗겨 쓰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문제 많이 풀다 질린 친구들은 너는 부르니? 하면 어 나 불러 나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OU가 아니라 I 되고 역시 대표 DO로 물었기 때문에 YES I DO 하면 돼요 NO I DON'T 혹은 I DO NOT인데 회화에서는 I DO NOT 이렇게 잘 안해요 DO NOT은 굉장한 부정인 겁니다 I DO NOT 난 안 부르거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렇게는 잘 안하죠 그죠? 그래서 I DON'T 노래 안 불러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죠 DOES G DRAGON SING A SONG? 되면 이때는 DOES를 물었으니까 YES HE HE HE로 받았죠 그죠? G DRAGON 똑같이 한 반복이니까 HE 되고 그 다음에 DOES 이렇게 되죠 NO HE DOES NOT 네 이것도 너무 강조잖아요 진짜 안 부르거든 요런 거고요 DOES는 요런 식으로 축약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간단하네요 그죠?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됩니까?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형 DID G DRAGON SING A SONG? 되있죠 그죠? G DRAGON 노래를 불렸냐? 가요 인기가요 뭐 땡땡땡땡 하고 있으면 야 야 야 G DRAGON 노래 불렸냐? 공연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고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YES 그 다음에 HE 됐고 그대로 DID 따라서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묻는 사람 걸 잘 들으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잘 안되면 그냥 여러분들 원어로 옆에서 YES 뭐 이렇게 얼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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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NO HE DID NOT 하던지 일반 회화에서는 그냥 DID 이렇게 많이 씁니다 DID 이라고 많이 써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뭐 한번 여러 번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 파트 1이랑 2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따란! 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파트 1의 개념 연습에도 제가 몇 개 몇 개 조금 애매하거나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문장들은 같이 살해볼게요 You finished your work. 너는 끝냈다 너의 일을 그럼 너는 너의 일을 끝냈니? 물어보는 거죠 과거니까 앞에 뭐 붙입니까? DID 어떤 때는 외워두세요? 따라해보세요 DID YOU? DID YOU?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대로 원형 쓰는 거죠 FINISH 그 다음에 YOUR WORK 요거는 그대로 YOUR WORK 적고 QUESTION MARK 마무리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DID YOU FINISH? DID YOU FINISH YOUR WORK? 좋아요 자 그 다음에 PETER LEFT PETER는 떠났다 시간입니다 아까 ago 전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 10분입니다 10 minutes ago 10분 전에 떠났다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물어볼 때 뭐 물론 DID 세겠죠 그죠? 왜 이게 과거니까 DID PETER 일단 이걸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PETER로 할게요 요거에 이제 답을 하는 거면 PETER를 HE로 옮겨야 되지만 여기는 그냥 음음을 옮기는 거니까 DID PETER 다음에 LEFT에 현재형 원형은 뭡니까 원형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EAVE 돼있고요 10 minutes ago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DID PETER DID PETER LEAVE 10 minutes ago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요거 두 개 정도 하면 이제 아쉬울 것 같아서 좀 더 해볼게요 YOU HEARD HIS VOICE 되있죠? 너는 HEARD 제가 그때 스마일 마크 붙여줬잖아요 들었다 너는 들었다 그의 목소리 그 놈 목소리 이런 거 생각나네 그러면 HEARD니까 그쵸 과거 먼저 나옵니다 DID YOU 따라하세요 DID YOU DID YOU 그 다음에 HEARD는 현재가 듣다 HERE 이렇게 원형 써주는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 거죠 학생들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대로 HEARD 적는다든지 이러면 망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HERE 그대로 HIS VOICE 그대로 적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VOICE VOICE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DID YOU HEAR DID YOU HEAR HIS VOICE 좋아요 그 다음에 HE 그는 TAKES 뜻이 아직 안정이 됐습니다 A SHOWER 샤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TAKE나 GET 같은 거는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TAKES A SHOWER 됐고요 샤워 한다 어떤 시간 있죠? EVERYDAY 매일 매일 해야지 씻어야지 자기 전에 씻어야지 머리는 잘 말리고 자야 된다 아니면 아침에 이게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새집을 줘요 그는 샤워를 매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갑자기 어? 선생님 현재인데요? 일부러 섞어봤어요 여러분들 또 지난번 이런 복습 겸 현재니까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3인칭 단수죠? TAKES 있는 거 봐 그럼 뭐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DOESY? 까먹을만 하면 또 DOESY? 좋아요 그 다음에 TAKES는 그대로 저거 맞는데 TAKE 원형 적어도 되지 원형 적는 건 마찬가지 왜? 앞에 있는 녀석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왜 지웠어? 다 해버렸기 때문에 DOESY TAKE A SHOWER? EVERYDAY 이거 벗겨서 쓰세요 죄송합니다 다 못 적어드리는 거 EVERYDAY 좋습니다 요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두 개를 선택해서 어디 있죠 그죠? A에서 만든 것 중에서 의문문 두 개를 선택해서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하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1번이랑 2번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의미로 선택한 거예요 DID YOU FINISH? YES YOU로 물었으면 너 끝냈니니까 나 끝냈다 YES I DID 요렇게 대답하면 되죠 아니면 NO I DIDN'T DID 나보다는 DIDN'T 선호한다고 그랬죠? 요런 식으로 DID 물었으니까 DID YOU HEAR 됐으니까 어이구 답 지울 뻔했어 똑같아요 YES I DID 나 들었다 NO I DIDN'T 나 안 들었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모르는 것도 질문 안에 올려주세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간 알맞은 단어를 어 알맞은 형태로 고치셔야 되있죠 그죠? 이미 들어가 있는 걸 형태로 고치는 겁니다 DID YOU 되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원형 써야 되죠 요거 원형 뭡니까? 원래 like에다가 ed인데 d만 붙은 거죠? d만 그대로 빼면 되는 거죠 like 요렇게 되는 거죠 너 좋아했니? is idea 그의 생각을 좋아했니? 그의 생각 마음에 들었니? 요런거죠 does he 그러니? 라는 거죠 does he 현재입니다 eat 가 아니라 역시나 eat 그가 먹니? tomatoes 토마토를 먹니 요런거죠 그죠? 요런 것들 문법적으로 좀 주의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배웠던 현재도 제가 같이 넣어요 다시 does she does she 그죠? 그녀는 drinks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drink 이미 애가 이제 es 붙었으니까 ses 여기까지 할 필요 없죠 그녀가 마시니 soda 탄산음료란 뜻이죠 그죠? 탄산음료를 마시니 요렇게 되죠 탄산음료 soda 외국 가가지고 탄산음료를 주문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did you had me b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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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 표를 넘겨서 여러분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배웠던 거 show me the money 넌 이거 할 때 했던 그 표를 자꾸 넘겨서 눈으로 계속 익혀야 돼요 열 번 이상 동사 한 번에 계속 사전처럼 찾아보셔야 돼요 bring an umbrella 너 가져왔니? 우산을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명 탄산음료를 소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뭐 mountain dew seven up 뭐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coke 뭐 코코 중에서도 이제 뭐 펩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는 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요 발음 요게 이제 발음을 외국 가서 실수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 컥 큰일납니다 컥 혹어 하게 되면 이거는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거에요 남자의 중요한 부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소중한 부문이 있어요 축구공이 맞으면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의 실수 많이 하더라구요 실제 진짜 발음은 코우크 오우 발음을 살리세요 코우크 저는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한 사람을 봤습니다 음료 뭐라 했더니 컥 드세요 컥 플리즈 하는데 그러면 정어분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남자 정어분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난 줄 수 없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코우크 좋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발음이 있습니다 보기처럼 주어진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 뒤에 긍정동은 부정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긍정돼 있으니까 일단 의문문 바꾸고 긍정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들은 살았다 캐나다에 작년에 됐죠 했더니 lived니까 did they 디디 그들은 했니 lived 살았니 캐나다에 작년에 됐고 끝에 코우스 마크 됐죠 yes they did 어렵지 않죠 그죠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his family visited Africa 되있죠 그죠 자 그러면 did 그대로 쓰죠 his family 되있고요 visited를 잘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ed 빼야 되겠죠 visit 되있고요 끝에 africa 되있죠 그죠 africa so this family visit africa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긍정이니까 yes 그리고 가족들 여러 명이니까 they 동사 뭐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did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뤄줄게요 다 다뤄줄게요 자 이 부정입니다 너는 slept 잤다 잘 지난밤 너 지난밤 잘 잤니 라고 싶죠 you가 있을 땐 어떻게 기억나요 따라해보세요 did you did you slept는 그렇죠 sleep 그대로 똑같이 씁니다 well last night 그대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부정이죠 no go you로 모를 때 I를 대답해야 되죠 아니 나 못 잤는데 I 띠는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she went to the party last weekend 됐죠 그렇죠 그녀는 갔다 파티 파티에 갔단 말이죠 지난 weekend 주말에서 last weekend까지 넣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녀가 지난 주말에 파티에 갔냐 did she 따라해보세요 did she went는 뭡니까 go 그렇죠 조금씩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to the party 부터는 그대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to the party last weekend 부터는 그대로 옮기고 끝에 question mark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 적으면 또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답은 어떻게 됩니까 긍정이니까 yes she did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원리를 대충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tom took 이렇게 돼 있죠 그죠 a shower after the soccer match 돼 있습니다 took a shower shower 했다라는 표현 우리 알죠 그죠 했잖아요 공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did he 로 받으면 아직은 안되죠 did tom did tom took 같은 경우에는 take 죠 그리고 그 다음에 a shower 부터는 그대로 그대로 아래에다 옮기면 되죠 물음표 한번 읽어볼게요 did tom take a shower after the soccer match 되는데 끝에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did tom take a shower after the soccer match 이렇게 되면 부정이니까 이 녀석이 샤워를 안 했구만 결국 안 씻었네 yes he 아 yes가 아니죠 부정인데 yes는 저의 습관이고요 no he no 이때는 아니 안 씻었어 어우 더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씻어야 돼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잘 보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도 또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겨주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did G.Dragon sing a song 만약 했으면 yes he did 아니면 no he didn't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혼 고 조 다음 시간에 뵈게요 안녕